국민의힘 정치 영단 예비후보들의 퇴행적 시대 인식과 빈곤한 정치 철학에 대해서 기가 찹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잇따른 정치 망언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신약 등 윤석열 예비후보의 망언 퍼레이드에 국민은 주 120시간 일하고 부정식품 먹고 암에 걸리면 실험 대상이 되라는 것이냐며 냉소를 보낼 정도입니다. 검찰의 수장까지 지낸 윤 예비후보의 법인식은 국민의 법 상식에도 못 미칩니다. 총장 재임 시절에 이해하기 어려운 법 집행이 윤 예비후보의 잘못된 법인식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과거 검사 재직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형사처벌 남용이 가져오게 될 우려에 대한 것이라는 해명은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의 편에선 법 집행은 언감생심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에 명시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들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윤 예비후보의 내로남불적 태도를 차치하고라도 헌법정신도 무시한 시대착오적 인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판사 출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는 망언 또한 과거의 퇴행적 시대관에 갇혀 헌법의 현재적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보다 이들의 사고가 더 위험해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정치 신인을 가리는 공개 오디션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과 정치 역량을 가늠하는 자리입니다. 제1야당의 대선 과정이 아무런 준비도 검증도 없이 반짝 스타가 되기만을 꿈꾸는 초짜 정치인들의 경연장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윤 내비 후보의 입당과 맞물려 대선 후보 검증단 구성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후보 검증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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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